일본의 베이스먼트 플랫폼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일본의 베이스먼트 플랫폼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전혀 오탄니의 귀찮은 소리를 따라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4타수 3안타 2협롱 5타점인데요. 그야말로 빛난 화력을 갖추는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. 무엇보다 오늘 이긴거에 되게 기분이 좋고 그냥 오늘 되게 감이 최근에 감이 나쁘지 않아서 좀 적극적으로 치려고 했고 오늘 1회에 모이는 루트수가 봉이 되게 좋다고 느껴가지고 직구에 늦으면 좀 답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직구 노리고 들어갔던게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